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 카덱스2024가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 해서 개최됩니다. KF에는 4일 현장 특별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. 김은별 기자입니다. 육군협회는 다음 달 2일부터 개최되는 카덱스2024에 국내외 365개 방산업체가 1432개의 부스를 차린다고 밝혔습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, 한국항공우주산업, 에라이진엑스원, 현대로템 등 국내 대형업체들과 로키드마틴, 엠브라에르, 사브 등 전세계 방산기업들이 전시에 참여합니다. 폴란드, 페루, 이집트, 사우디아라비아, 필리핀에서 차관급 인사, 폴란드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카타르, 오만, 캄보디아, 베트남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전시회를 찾는 등 다수의 외국 정부와 군 고위급 관계자들도 전시회에 참석합니다.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전시회 일반인 관람이 가능하며, 카덱스2024는 국민과의 소통의 자리, 우리 군의 위용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. KFN은 카덱스2024를 10월 4일 특별 생방송합니다. 유튜브 생중계는 낮 12시 시작 예정이며, KFNTV에서는 이를 오후 9시에 만나볼 수 있을 예정입니다.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.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.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.